중국 저장성에 사는 황 모씨가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 중 23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12개의 임플란트를 이식받은 후 침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황씨는 위아래로 각각 6개의 임플란트를 한 번에 이식받았으며 수술 후 심한 치아통증을 겪다 결국 수술 1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치과는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발치할 수 있는 치아수가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직원은 황씨가 무리한 수술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니는 발치와 이식을 각종 날 할 수 있지만 어금니는 몇 달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 보건 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며 임플란트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5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씨의 가족은 치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지만 치과 측은 위료사고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